정부 출연 연구원 등 대덕특군의 연구기관도 갑진 년 새해를 맞아 어제 잇따라 심의식을 열고, 예산 삭감 등 어려운 연구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.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심의식을 갖고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-STAR의 본격 실증에 연구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기초과학연구원도 중이용 가속기를 활용할 연구 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다차원 탄소재료 등 3개 연구단으로 이루어진 융합과학연구 클러스터를 출범시켰습니다. 대전 MBC 시무식에서 김환균 대표는 창사 60주년이 되는 올해 첫 연중 캠페인은 백년 믿음, 백년 친구로 정했다며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을 고민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총선이 있는 올해 유권자들이 더 주목하는 보도와 솔루션 저널리즘을 계속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